이제 아까 했던 사다리게임 사다리게임을 이걸 해야 하는데 여러분 벌칙 즐겼나요? 잘했어요 여기에 먹을게 있다던데 먹을거는 일곱게 자비로 아니 근데 그 정도는 근데 커피 거의 다 있죠 오늘 아까 오늘 당땅은 아프게 안된 너의 닭 스피핑 커피閒은 차 형이 자고있을 때 당연히 잘했네요 나도 못하 커피를 내 ganja가 저 오늘 밤 아 이러니까 커피이니까 간장 아니에요? 갈 때 마셔도 돼요 그것도 타른 척을 하다가 이리 붙다가 나 오늘 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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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아이스 초코 저희는 아이스 초코 저희는 애기 입맛이에요 애기 입맛이에요 아이스 초코 저희는 쓴 걸 못 먹어요 아이스 초코 네 그러면 시민정 아이스 초코 아이스 초코 아이스 초코 아이스 초코 이제 하나 하실 거에요 한 달에 가는 거에요 네 네 네 네 와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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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a